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서구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지역 내 소상공인 700여 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서구가 오늘 4월 29일까지 제20회 어린이 솜씨 자랑 대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강서구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주관한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11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021년 12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것입니다. 강서구는 평가 결과 총점 90점 이상을 달성해 SA 등급이라는 최상급의 공약 이행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공약 이행 완료율이 92.1%로 전국 평균과 서울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돌아 공약 이행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반드시 주민 배심원단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약 사업 자체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주민 소통과 웹소통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는 11년 연속 최고 등급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명품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지역 내 소상공인 700여 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강서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지원금은 오는 12월 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 행사 접수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 등으로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오는 4월 29일까지 제20회 어린이솜씨 자랑대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동요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짓기 3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동요 부르기 부문은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3팀만 신청받으며, 개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팀당 구성원은 최대 3명으로 제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참가 신청서와 영상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부문은 지역 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서를 방문이나 우편, 팩스 또는 강서구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회는 오는 5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열리며, 동요 부르기 부문은 참가자 영상이 상영되고, 그림과 글짓기 부문은 방송으로 주제 발표 후 제한시간 안에 완성된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회 수상자는 5월 19일 강서구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기타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장 내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무료승차 쿠폰을 지급합니다. 마을버스 무료승차 쿠폰을 지급하는 시장은 까치산시장, 화곡본동시장, 송화벽화시장, 방신전통시장, 남부골목시장 등 5곳이며, 강서 010203, 050607번 등 6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차 쿠폰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고객센터와 시장 내 행사장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발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전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